요한 1서 5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여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 5장 1절 말씀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죠. 자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everyone 이라는 표현이죠. everyone.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 everyone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나마다,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everyone이라고 할 때는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누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마다 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믿는 자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데 그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하냐? 그들의 특징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특징이자 또한 믿는 사람들의 그룹,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대상이 뭐며 사랑의 대상이 뭐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믿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하는 특징인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랑은요, 조금 특별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그에게서 난자라 하는 것은 물론 먼저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만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4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한일서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믿기 때문에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능력,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자 하나님 안에서 난 자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과 능력이 됨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사랑과 믿음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거룩하심으로 다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주님 말씀 붙들고 믿는 자로서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